지금까지 갈 곳도 없네요. 제가 여기서 20여 년을 신로암 보무성교회가 저희 샤론 지구촌 예술교회에서 창단을 같이 우리 여러 명의 여자 목사를 주고 같이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신로암이 되기 전이었죠. 그때는 벌써 20여 년의 성상이 흘렀네요. 그동안의 시간이 잠원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요. 합당한 일꾼이 되는 우리 윤두보라 목사님 또 대표회장님 또 감독님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또 우리 대표회장님의 왠정우선 목사님 이하 지금 또 다시 윤두보라 목사님 대표장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우리 신로암 보무성교회가 창단하라님 사역을 십장만 바라보면서 사역에 임했던 그런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일하는 정말 우리는 조건이 너무나 많잖아요. 계산 없이 일하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평을 누르지 않는 그런 우리 신로암 보무성교회 앞에 되기를 감사드리면서 또 수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로 가르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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